점차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유진은 가족 이야기와 그녀의 영감을 주는 예술 경력을 통해 대중의 마음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진은 곧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발휘했다. 한때 노래 선생님이셨던 할머니의 지도 아래 어린 유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유진은 작은 콩쿠르에 참가한 첫날부터 예술에 대한 끈기와 끝없는 열정을 보여왔다.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첫 번째 이정표는 미스트로트 3분에 출연해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던 것이다. 유진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녀가 팬들의 마음속에서 점차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유진의 음악적 길은 늘 장미꽃만 피어있지는 않았다. mbc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탈락하고 포켓돌 스튜디오와 해체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그녀를 낙담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유진의 회복력과 결단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19일에는 트로트 전문가수로 정식 데뷔하며 음악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데뷔 앨범은 많은 호평을 받으며 무대 위에서 그녀의 재능과 카리스마를 확인시켜줬다. 오유진은 노래 실력 외에도 그림에도 재능이 있어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뜻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해왔다. 그녀의 다양한 개성과 무한한 창의력은 그녀를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개성으로도 사랑받는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족, 특히 할머니와 어머니의 긴밀한 관계와 지지는 유진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유진의 이야기는 어려운 어린 시절부터 존경받는 트로트 가수가 되기까지의 사랑과 인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일상생활에서 유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삶과 꿈, 열정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많은 젊은이들에게 빛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탐험하기 위한 주말 여행과 하이킹, 캠핑과 같은 야외 활동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그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음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유진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과 인내의 힘을 강력히 일깨워주며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